반갑습니다. 해커스 중국어에서 HSK를 가르치고 있는 중잘란 김동완입니다. 어 이거 두 번째 영상인데 저 좀 익숙하지 않나요? HSK를 공부해 본 적이 없어서 어떤 영역부터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 또는 내가 HSK 자격증을 3개월 이내에 취득할 수 있다는데 그게 정말 가능한지 궁금하신 분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가능합니다. 왜냐고요? 먼저 HSK는 만점을 받아야 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듣기, 독해, 쓰기 300점 만점에서 내가 180점 이상이면 합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HSK는 어법을 다 공부해야 하는 시험도 아닙니다. 회화 공부하듯 문장을 많이 여러분께서 듣고 그 다음 문장을 많이 눈으로 보고 그 다음 많이 소리해서 따라 하신다면 4급까지는 단기 합격이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느 영역부터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까요? 일단 모든 학생들의 출발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급수별로 공통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HSK를 공부하시려면 첫 번째로 하루 2시간씩 회화 공부를 2개월 혹은 기초 회화 공부 1개월 그리고 HSK 3급 공부를 1개월 이 학습 기간을 통해서 공부하실 때는 입 밖으로 문장을 소리내서 읽을 수 있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중국어는 반드시 소리내어 읽어야 합니다. 3급은 시험을 꼭 응시하지 않아도 기본적인 어법 게임을 공부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두 번째, 혹시나 내가 준비하는 급수가 4급이라면 4급은 쓰기 영역 1부분 어순별 문제와 독해 공부를 먼저 시작하셔야 됩니다. 구조를 모르면 내가 읽을 수도 그 다음 들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순서를 정리하면 4급을 공부하신다면 쓰기 1부분과 그 다음 독해 공부를 통해서 문장이 어느 정도 내가 해석이 된다면 그 다음에 듣기하고 쓰기 2부분을 공부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5급의 경우는 역시 쓰기 영역에서 1부분 그리고 이제 5급은 듣기를 좀 함께 공부하셔야 됩니다. 듣기가 안 들리는 것은 어휘를 몰라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회화 표현을 내가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급 쓰기 1부분을 공부하시면서 그리고 듣기 공부를 같이 하셔야 됩니다. 5급 쓰기 1부분은 4급과 문제가 유사하고 어휘력에서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내가 그냥 어휘를 외운다 생각하시고 먼저 공부 시작하시면 됩니다. 5급을 공부하실 때 어느 정도 어휘가 외워지면 그 다음에 독해 공부하고 쓰기 공부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HSK 급수별 시험 공부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려드렸는데 어떠세요? 영상을 보고 있으니까 HSK 단계 합격하실 것 같지 않나요? HSK 단계 합격 여러분도 가능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듣기, 쓰기, 독해 각 영역별 공부법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놓치지 마세요. 그럼 우리 다음 편에서 또 만나요. 자, 이제 다음 편에서 만나요.